바로 수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끌고가자 오케이 아 나 왜 안 움직여 어 좋습니다 여기다 아 밀려난다 아 여기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괜찮네 이게 두번째 스킬이 있으니까 쫄대굴 잘 잡아주네 사나 무조건 쓴다 오케이 나 빼둘 회오리가 좋긴 하다 어 내게 어어 어어 아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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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까다로군 까다로워 오케이 아 트랜지션으로 전기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 이게 텔포 효과랑 텔포 효과인가 보군요 아 센스있게 피해주고 좋았습니다 아 너무 많은데? 아 이게 판정이 되게 좋네 이게 뭔 소리이냐면 이렇게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중에 써지네 좋은데요 도중에 스킬이 나가니까 때리다가 빠지면 되겠네 아 좋네 스킬이 좋아 괜찮네 스킬이 아 뭐라고 스킬이 이쁜 이리 오세요 킬라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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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안보인다 안보여 아아 죽었어 아 노데스 였는데 카피요 도어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아쉽다 아쉽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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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cannot 으 으 으 오케이 잘하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